신기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아이 그림책 독후활동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복지관 3층 사회복지연구실에서 진행되며 아동 및 학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. 그림책을 활용한 발문지 작성과 실습, 주제별 아동추천 그림책과 독후활동 실습 등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림책을 읽어줘야 하는지와 어떤 독후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. 전행 무료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1월 6일까지 복지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.